안녕하십니까 이색발리기 입니다 오늘은 스마일 런 페스티벌 10키로 뛰어보겠습니다 3 2 1 출발 오늘은 피케츄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케츄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쩔져요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고싶은 마음 있으세요 저는 토요일 저녁 7시 하이러닝 크루에서 활동하고 있구요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좋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하이러닝 크루 가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